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성장주의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의 추세 전환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한번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민석 차장입니다. 컴플루언스 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컴플루언스 노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컴플루언스 노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과 ETF는 단순 공부를 위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절대로 종목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상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이나 ETF를 투자하는 것은 절대 위험합니다. 오늘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을 분석해볼 거고요. 그리고 팔로우 투데이의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할 성장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일단 상승을 재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산일은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개입니다. 일단 주목할 점은 1월 24일 날 주가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한 첫 반등이 나왔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 반등일에 전일보다 거래량 상승을 동반한 1.2% 이상의 상승, 3.4%의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 시험인 팔로우 투데이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7일 날 0.58% 하락한 첫 분산일이 나왔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500은 200일 선 위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24일 날 역시 저점을 형성하고 200일 선 위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부에서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팔로우 투데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팔로우 투데이는 캔슬링 원칙에서 있어서는 추세 전환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지루하시겠지만 주가지수가 그동안의 하락을 마감하고 첫 반등을 보인 이후에 최소 4영업일 이후 시점에서 다시 한번 1.25% 이상 상승이 거래량 상승을 동반하면서 보이면 바로 이것이 시장이 추세를 전환한다는 팔로우 투데이라고 윌리엄 문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팔로우 투데이 시점에서 향후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잠재력이 있는 성장주들이 시장 대비 높은 상대 강도를 보이며 상승하곤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시점을 잡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의 이런 종목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 팔로우 투데이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어떠한 종목을 찾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얘는 2003년 3월 7일에 보였던 팔로우 투데이 시장 추세 전환일 예시입니다. 보시면 2003년 3월 12일 날 주가지수는 그동안의 하락을 다소 마감하면서 첫 반등을 보였고요. 그 이후 3월 17일 하나 둘 셋 4 영업일 기준으로 전일보다 주가 상승이 1.25% 이상 상승을 한 3.88% 상승을 보였는데 전일보다 거래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 전환 신호를 보였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넷플릭스라든지 향후 시나 같이 이렇게 당시 2003년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성장주들이 적절한 차트 파트너를 완성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괄호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이 날 이후 이 종목들이 보였던 상승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3월 17일 팔로우 투데이의 넷플릭스의 주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었고요. 상장한 이후 주가가 다소 조종을 보였고요. 3월 17일 기점으로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완성하고 공교롭게도 팔로우 투데이 당일날 거래량 상승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넷플릭스의 주가의 모습이 S&P500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 강도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고점, 상대 강도가 최고점을 보이면서 나아갔다는 데 주목을 해야겠죠. 3월 17일 넷플릭스의 일간 차트입니다. 3월 17일 날 시장은 팔로우 투데이를 보였고 일간으로 봐도 공교롭게도 3월 17일 이날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완성하고 본격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팔로우 투데이에는 이런 시장을 향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주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010년 9월 1일의 나스닥의 모습도 한번 보시죠. 2010년 9월 1일 나스닥입니다. 당시 나스닥 역시 저점을 형성하고 사거래일이 된 시점입니다. 9월 1일 날 전일보다 거래량 상승을 동반하고 시장지수는 2.97% 상승했습니다. 이 팔로우 투데이를 보이는 시점에 티커심블 CMG 그리고 루루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날을 기점으로 또는 이런 날 인근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CMG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폴립 멕시칸 그릴입니다. 나스닥이 추세 전환을 보였던 9월 1일 기점으로 역시 치폴립 멕시칸 그릴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모이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S&P500 대비해서도 이때도 이 주식의 상대 강도 시장지수 대비 주가의 퍼포먼스는 고점을 돌파했고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 시장이 빠질 때 조금 빠지고 시장이 조금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치폴립 멕시칸 그린의 일간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을 보시면 이날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완성하고 9월 1일 날 거래량 상승을 동반해서 차트 패턴을 완성하고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모습이 그 이후에도 거래량 상승을 동반하고 갭 상승이 보이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성장주 캔슬링 원칙에 들어가는 원칙에 들어가는 성장주들이 차고 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런 시장 주도주들의 리더는 단순히 주가 상승이 높아서가 절대 아니겠습니다.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3년 평균 영업과 순이익 증가율이 우수하고 최근 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율도 빠르며 자기 자본 이육률이 높고 영업 이육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제품이나 CEO,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갖고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이 차고 가는 모습이 현재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미국 라스닥 시장에 197개 산업그룹의 강도를 제가 받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면 성장과 관련된 업종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2주 전과 다르지 않는 모습인데요. 오일, 석탄에너지, 다국적 오일가스, 미국 오일가스, 오일가스 드릴링, 종합석유업체, 필드서비스업체, 해운운송, 그나마 좀 다른 건 화학 업종, 농업과 관련된 화학 업종, 그리고 또 오일가스 정류, 그리고 의료 도매 제약 공급, 레저 별장, 그나마 목조건설 생산품, 금융, 상업대출, 은행, 뱅크뱅크뱅크, 그 다음에 머니센터 은행, 도대체 성장주라고 저희가 일컬어지는 IT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업종들, 그러면 리테일러들, 이런 모습은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 강도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겠죠. 하위 업종에 포진된 모습을 보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레저 영화, 의료, 컴퓨터웨어, 소프트웨어, 어페럴 신발 제조, 어페럴 의류 제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하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보이는 모습을 정리해서 그나마 성장크리터에 들어갈 종목들을 조금 예시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그나마 석유 관련 업체가 아닌 업체 중에서 여기 보시면 화학 업종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화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3년도 이런 시장이었고요. 당시 모자이크, 모자이크 컴페니, 티커심블 MOS 이 회사가 화학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장지수가 2007년, 2007년이죠? 7월 3일, 아 죄송합니다. 2007년 3월 21일 날 시장지수가 팔로우 트루 데이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이 모자이크 회사 역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주가의 조정을 보였고 이 당시 이제 팔로우 트루 데이 기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이 3개의 주에서 1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든지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상제적으로 지지를 받은 종목이 팔로우 트루 데이를 기록한 이후에 치고 올라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다소, 말 다소 약한 주간으로 주가의 하락폭 20% 이내에 하락폭을 3번 보였습니다. 이거 바로 캔슬링 원칙에서 얘기하는 어센딩 베이스, 사다리골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다리골 베이스를 통과를 두 번째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의 EPS 성장의 추이를 보시면은 팔로우 트루 데이 시점,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 이 분기에 EPS 성장률이 126%, 상당히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EPS 성장 속도가 667%, 386%, 440% 이렇게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할 때 이런 상승폭이 큽니다. 여기에 맞춰서 주가도 상승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첫 번째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 사다리골 베이스를 완성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두 번째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조종을 다소 보였는데요. 보시면 매수가 불가한 이유는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윌리엄 원일은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주식은요. 세 번 연속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재개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을 완성하고 다시 치고 올라갔고요. 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바이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 부분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처음으로 1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시점도 조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윌리엄 원일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주목할 점을 한 번 더 보시죠. S&P500 지수가 조종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종을 받은 시점에서 여기서 시장은 시세 전환 신호, 팔로우 트루 데이를 보였지만 다시 신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락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될 때는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성장주도 주의해야 한다고 여기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실적은 올라가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첫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매도 신호가 무엇이냐 보시면 첫 매수 이후에 47주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전체 시장이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S&P500의 신저점을 갱신했죠. 그리고 국가는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긴 했지만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매수가 불가능한 이후에 첫 번째는 시장의 신저점을 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거래를 동반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물론 그 뒤로 주가는 상승했지만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을 윌리엄 문일은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자신의 자료에 적고 왔습니다. 그 뒤로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2008년도 금융위기로 하락을 보이면서 주식도 같이 하락한 모습 상당히 주가의 하락이 큽니다. 이렇듯 경기 민감업체라든지 상당히 많은 시장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퍼가 높고 PBR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하락의 모습을 보일 때는 주가의 하락률이 상당히 크다.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죠. 주가가 50%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닥이라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실적에 주목을 해서 뽑으신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회사들의 사업의 잠재력이 있는가 그리고 사업의 현황은 어떤가를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를 몇 개의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종목은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도 지난주 2주 전부터 매수를 시작했고요. 버텍스 파머스리컬과 CF홀딩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모자이크 주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라고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버티컬 파머스리컬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어떤 사업의 잠재력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회사는 주된 매출처가 유전성 내둔비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을 섬유증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회사의 사업의 새로운 잠재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크트셀 디지즈 겸상적혈구 빈혈증과 너무 어렵습니다. 단어가 지중해 빈혈증을 치료하는 이 두 가지 약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크리스포 테라피의 유전자 가위 유전자 진 에디팅을 하는 크리스포 테라피라는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FDA 승인을 올해 신청할 예정이고요. 만일 이게 성공하면 2023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텍스 파머스리클은 이 약에 대해서 60%의 치료당 이윤을 가져갈 예정이고 15만 명 이상 유럽과 미국의 환자들이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수요는 대략 3만 2천 명이라고 신문 기사와 회사 AR 자료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이렇듯 투자하기 이전에 이 회사가 어떠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지를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회사는 이제 CF홀딩스죠. 이거는 이제 비료를 만드는 화학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의 내용을 저는 살펴봤는데요. 세계 최대 질소 비료 생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후 환경의 악화와 여러 가지 식료품 공급 차질이 식품 제조업체들의 원재료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식료품 원재료 부족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비료를 확보하기 위한 농부들의 수요가 많아졌고요. 이에 경기 반등과 유럽의 에너지 이제 공급 압박 러시아와의 이런 전쟁 문제 등으로 비료 생산의 주요 성분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어요. 따라서 차례로 제품 가격이 인상이 예상 됐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비료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료 수출까지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고요. 이런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제가 자료에서 봐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위험 요인은요. 여기서 점점 더 원지로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농부들이 질소 비료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비료를 쓰지 않는 작물로 갈아탈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법이겠죠.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은 더욱 더 위험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제가 티커심블 SKI 스카이라인 챔피언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왜 이 회사를 보게 됐냐면요.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허드코디드 홈즈라는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집을 짓는 현장에서 집을 지어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런 허드코디드 홈즈는 미리 집을 제조를 끝내고 그 집을 배달을 해서 배달지에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을 짓는 비용보다 비용이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밀레니멀들과 싱글패밀리들이 이런 저비용의 허드코디드 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기존 현장 건설보다 평당 비용이 싸고요. 가격 경쟁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이런 허드코디드 홈즈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이런 허드코디드 홈즈를 사는 입장에서도 프레드맥이나 같은 이런 금융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출이겠죠. 이런 대출 가능한 서비스들을 출시를 해서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대요. 거기에 맞춰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었고 순현금 흐름이 이렇게 매년 캐시플로우가 개선되는 모습에 저는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매수하는 성장주를 실적으로 인해서 걸러내신 다음에 투자하시기 전에 이 회사의 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리고 새로운 이 회사가 더욱더 주가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게 있는지를 사전에 연구를 해보자라는 예시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크 스미스로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제가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수요일 기점이고요. 그 뒤로 어제 목요일날 큰 상승을 한 번 보인 이후에 수요일이죠. 죄송합니다. 미국 시장 목요일 오늘 금요일인데요. 거래량 상승은 동반하고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팔로우 트루데이를 보였던 이날 이후에 이렇게 현재 분산일 개수가 두 개를 모이고 있는데요. 팔로우 트루데이 날 이후 나온 이런 분산의 모습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팔로우 트루데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아요. 어제 거래량 상승 동반하고 나스닥은 2.1% 하락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0년 과거 40년 내 처음으로 최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까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살펴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버텍스 파마스트리컬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현재 팔로우 트루데이 이후에 여러분의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일단 그 사업의 모습과 더불어서 실적성장성은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매출액의 증가속도가 4분기까지 해서 매 분기 점점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늘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은 이전 저항성이나 볼 수 있는 이런 곳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지점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CF 홀딩스 화학 비료주죠. 2주 종목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2007년도 모자이크의 얘랑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손잡이 달린 컵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어샌딩 베이스 사다리골 베이스 패턴을 보이고 고점을 갱신하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모자이크의 차트를 저는 과거에 공부를 했었고요. 이러한 차트 패턴에서 제가 예시를 얻어서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현재 보이구는 이런 모습들에 저는 솔직히 상승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당연히 기술적인 모습이 아닌 이들의 실적 추이에서도 터너라운드가 상당히 큰 모습 2018년 이후 19년 20년 21년 까지 EPS가 1.28에서 5.6으로 늘었고 현재 올해 EPS 예상치도 11.26 불로 상당히 예상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도 1,355개 해서 1년 만에 1,500개로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이런 투자의 예시를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목 모자이크입니다. 2007년도에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이 모자이크가 다시 한번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 실적의 상승세에 주목을 해야겠죠. EPS 상승이 CF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비료를 만드는 동종 업체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올해의 예상치도 50% 이상 높고요. 무엇보다 분기에 이제 턴아라운드 스토리도 되겠지만 주가의 상대적인 강도가 S&P500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현재 지금 상대 강도에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이 라인이 신고가로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 차트 패턴 역시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완성하고 현재 고점을 갱신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스카이라인 챔피언인데요. 이 허드코디드 홈의 졸업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해 주는 졸업식 주택의 수요가 높아서 이전의 과거 상승이 좋았고요. S&P500이 하락을 보이는 시점에서도 상대 강도가 높고 현재 상대 강도 라인은 거의 신고가를 형성하기 직전입니다. 매 분기 EPS 성장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모습에서 주목을 하게 됐고 매출액의 성장도 역시 현재 경조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개수도 현재 480개로 늘어났고요. 이러한 모습을 종합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이 종목과 외에 현재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추세 전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성장주들을 미리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의외로 상대 강도가 높은 회사들 중에 하나가요 AIG 아메리칸 보험회사 입니다. 보시면 지금 시장이 조종을 받고 있는 국면에서도 이 AIG의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시장 대비 S&P500 대비 건조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빠지고 있지 않았고요. 실적의 모습도 보시면 2021년에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늘었고 올해 2022년 EPS 예상치는 기존의 예상치보다 13%가 줄었지만 여전히 성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약간 턴어라운드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3년 평균 EPS 그로스레이 평균이 27% 그리고 주당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EPS 보다 캐시플로우가 순현금이 주당 7불로 상당히 높고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모습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다소 느리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상대 강도가 좋아요. 그리고 손잡이 달린 컵패턴에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존의 성장주에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필림모이스 입니다. 담배 제조 업체고요. 이게 무슨 성장주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최근에 상당히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이 회사는 역시 어닝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의 예상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느리게 보이고 이런 방어적인 업종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좀 갸웃거리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투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거 역시 손잡이 달린 컵패턴을 현재 완성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 조금 주목을 해봤고요. 상대적인 강도면에서도 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 역시 상당히 대응주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앤튬. 미국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최고의 회사 앤튬입니다. 가장 큰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상당히 111조나 되는 큰 회사인데요. 지금 조종 국면에서 시장 대비 주가가 보였던 상대 주식 강도가 상당히 높음에 제가 주목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의 모습을 보시면 2019년부터 EPS 성장 속도가 3년 평균 19%를 보실 수 있고 올해의 예상치도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성장이 계속 유효하다고 시장은 분기의 성장률이 9월 기점으로 빨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EPS의 작년 동기대비 성장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발맞춰서 주가도 고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지금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수도 다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의 이런 안정성이 상위 7%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안정성이 다소 있는 회사고요. 자기자본 이익률도 19% 나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종합해서 다소 볼만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업체입니다. 그렇게 실적의 추이가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 옛날 94년도 시점인가요? 4,8,6 세대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턴 디스크 닥터라는 제품을 만들었던 다소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여전히 살아남아서 소프트웨어 보안업체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IT 버블의 고점을 갱신하고 현재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에 상대적인 주가 강도가 시장 대비해서 좋아요. 여기에 저는 먼저 차관을 또 했고요. 3년 평균 EPS 그로스레이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지금 2021년을 기점으로 순이익 증가 속도가 다소 빨라졌고 2022년도도 20% 정도는 유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에 이익 증가 추세가 53, 52, 38, 35, 19, 16으로 분기 어닝 증가 속도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상대 강도가 높고 얼마 전에 컵 패턴을 완성하고 고점을 갱신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다소 주목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사안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AMD가 여전히 3년 평균 EPS 그로스레이시 상당히 높고요. 주가의 모습은 딱히 조종을 최근에 받은 모습이지만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주가가 반등했고 지금 현재 50일 이동 평균선 밑에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향후 상승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50일 선과 10주 이동 평균선을 거래량 동반을 거래량을 동반하고 나가는 모습을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자에링스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할 예정이고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세미컨터트 패블리스 업종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어닝의 증가하는 속도 역시 아직 높기 때문에 계속 중목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식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엔데버 홀딩스 그룹도 미국의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서 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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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홀딩스 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전 손잡이 달린 컵 패턴 완성하고 올라갔다가 시장 조종받을 때 조종을 받았고 지금 현재 다시 50일 이동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착안을 좀 했고 어닝의 증가 속도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향후 이 회사를 계속도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줄 서고 계십니까? 저의 익숙한 이름이죠. 코스트코를 또 가져왔습니다. 너무 진부한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EPS 성장 3년 평균 성장 속도는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안정성도 상위 3% 안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 조종 받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술적인 모습도 보인 것이고요. 내년에 EPS 그룹과 23년도 예상치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수도 작년 3월 대비해서 2800개 에서 3100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자본 이익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좀 많이 오른 회사가 아닌가 너무 알려진 회사가 아닌가 진부하자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성장의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다소 특이한 회사를 몇 개 좀 갖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티커신블 HRMY 하모니 바이오사이언스 홀딩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잠이 오고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나르콀로시스라는 이런 희귀병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장 베이스를 보이고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완성해 실패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회사의 주간 EPS의 그로스 속도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빨라지는 모습 150, 150, 450, 280, 230, 133%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액도 계속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 성장 예상치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모습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에 주목해서 이 약이 이 약의 치료제에 이런 치료제랑 치료 서비스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알 수 있겠고 향후 계속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좀 특이한 종목은 INSP 티커심블 인스파어 메디컬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무호흡증 치료하는 기계를 유일하게 FTA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래요. 그 점에 좀 특이한 점에 제가 주목을 했고요. 주가 상승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더블 버텀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더블 버텀 베이스를 완성하기 직전 기술적인 모습에 좀 주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인이겠는데 이 회사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EPS가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이 무호흡증 치료에 관련되는 매출액이 지금 매 분기 3,500억 4,600억 4,000억 5,300억 6,100억 7,800억 작년 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이 70%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비록 언인이 나오진 않지만 매출액 증가와 사업의 특이성 피소성에 좀 주목을 해서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늘 사실 이기는 추세를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기는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현재 시장이 1월 31일 기점으로 시장 팔로드 데이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 전환이 가능한 이런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시간을 준비했었고요. 이전에 팔로드 데이에 보였던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또 이기는 마음으로 무장하는 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주시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다음 시장을 이끌어나갈 성장주를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